10편 58편부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7편까지 보면서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다이세 탄원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10편 제2권에 해당되는 42편부터 72편까지 총 31편의 시 대부분의 시 중에 다이세 시가 많이 있고요. 또 그 다이세 시들 중에서는 배경이 바탕으로 되어져 있는 시들이 많이 둘째권에 나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편 58편이고요.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다스엣 이것은 지난 57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성전창송가용 곡조, 곡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10편 58편을 읽으면서 이 시는 어떠한 가운데에서 쓰여졌고 또 우리가 어떨 때 읽으면 위로가 될까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요즘 같은 세상을 읽으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본 것은 불이한 세상을 보며 울분이 터질 때입니다. 특별히 정치판을 보고 또 사법부에서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하는 저게 지금 정상일까 하는 그런 울분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이 시를 묵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1절부터 아주 10편 시에는 다윗은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58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견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을 향해서 인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제발 좀 정의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발 좀 올바르게 판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불의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 또 유전 무죄 무죄처럼 있으면 똑같은 잘못을 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고 똑같은 잘못을 하고도 돈이나 빽이 없으면 저렇게 유죄를 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그런 호소를 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고 있다. 3절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격귀로 나가서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먹으리 독사 같다. 귀를 막은 귀먹으리 독사는 어떤 독사일까요? 예전에 알라딘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피리를 불면 뱀들이 춤을 추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귀먹으리 독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피리스들과 전혀 관계없이 반응을 하는 거죠. 모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자정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이런 잘못들이 감추어지는 이러한 세상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는 세상 사법부의 판결이 올바로 재판되어지지 않는 현실 이 가운데에서 시인 다윗은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청구합니다. 1절에서는 통치자들아 이렇게 외쳤잖아요. 6절에 보면 대상이 바뀝니다. 아무리 통치자들을 외쳐봤자 그들은 동일한 일들을 할 것 같으니까 6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7가지의 저주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7가지의 모습으로 심판하라고 하는데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한번 느껴보시면 6절 보시면 첫 번째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빨을 좀 부러뜨려달라는 얘기죠. 그 이빨은 어떤 이빨이었겠습니까? 약자들을 부러뜯는 그런 이빨이었겠죠. 두 번째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이제 어금니와 하는 것은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죠. 그렇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모습들일 겁니다. 7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계곡물이 막 떠내려갈 때 그 속도를 생각해보면 그들을 순식간에 제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게 해달라고 하고요.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 이 부분도 번역이 참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 군데를 찾아본 적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달팽이 보신 적 있죠. 집없는 달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달팽이가 기어가면 끈적끈적하게 남잖아요. 그것처럼 그 몸이 녹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체액이 녹아가지고 끈적끈적하게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달팽이들을 그렇게 소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8절 끝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9절에 가시나무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게 하소서라고 한 거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이, 인자들이, 판관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까 하나님이 좀 통치해 주십시오. 불이한 세상을 하나님이 좀 정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신약에서의 생각과는 좀 다른 편이죠. 악인이 심판받는 거 보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기도해 줘야 됩니까? 신약에서는 이걸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인이 심판받는 모습으로 기뻐하라는 차원보다는 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정의대로 심판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악인이 벌받는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치면서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올바르게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시행되었구나.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겠다. 지금 당장 억울하고 참 피해를 보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모시 발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8편, 불이한 것이 판치는 세상. 통치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들을 돌보라고 세워준 그 힘을 약자를 괴롭히는 데 쓰여지는 이 세상.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58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59편의 시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알다스웻의 성전 찬송가인 곡조라고 그랬죠. 맞춘 노래입니다. 대신 이 59편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입니다. 3회의상 19장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도망을 칩니까? 자기 아내였던 사울의 둘째 딸이었죠.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치는 그 사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집으로 가서 잠자고 있는 그를 사울이 보내서 잡어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밤중에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던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어진 시가 바로 59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사람에게 이 시편 59편은 위로가 될까요? 이렇게 목상에 적어보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윗이 사울한테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 나를 공격할 음모를 꾸민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음모에 이제 자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나를 음해하려는 나를 공격하라는 이거 모르면 괜찮은데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를 지금 해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때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4절을 잠시 보면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찰나님 내가 지금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합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그들이 뭘 준비했을까요? 스스로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3절에 나와 있어요. 뭘 준비했냐면 나의 생명을 해야 하려고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상은 그러면 나보다 힘센 사람일까 약한 사람일까 엎드려 기다리고 있으면 그들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자가 기습하는 것도 보통 기습은 약한 자들이 합니다. 수적으로 딸릴 때 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 기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두 배, 세 배가 되어줄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사나는 옆에 나를 도와달라고 제발 깨어나셔서 살펴달라고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어디에다가 표현을 그가 다윗이 하고 있냐면 이 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6절에 보시면 59편 6절에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려다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처럼 울면서 성으로 두려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모함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원수들을 향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8절입니다. 59편 8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주께서 비웃으셨다. 하나님이 비웃었다라는 표현이 10편 앞에 있었습니다. 몇 편입니까? 2편입니다. 언제 하나님 비웃으셨다겠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하늘의 왕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웃으시고 비웃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그중에 누구에 해당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입니다. 그를 향해서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비웃으신다고 했는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비웃으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실 겁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비웃으실 거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도를 다윗이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뭐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들을 죽이지 말래요. 왜 죽이지 말라고 할까요?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불쌍해서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죽여가지고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그들로 말미암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 번 보세요. 59편 14절. 아까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시면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울 겁니다. 이 개처럼 성으로 두루 다니는 거 아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6절에 있었죠.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닙니다. 뭐 하려고요? 먹이를 찾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호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14절에서는 무슨 결과를 가져옵니까? 15절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했어요. 배부름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먹이를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가 되셔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에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앞을 지켰던 자들이 결국 가져간 건 뭐 가져갔죠? 미갈의 그 사건에서. 우상덩어리 침대체 우상덩어리 하나 들고 간 겁니다. 이 개같이 돌아다니면서 다윗의 먹잇감을 찾던 그들이 하나님이 그의 다윗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까 결국 그들이 가져간 것은 침대체 들고 갔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의 생명 없는 우상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개들은 언제 돌아다녔습니까? 개들이 언제 돌아다녔대요? 밤에 14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저물어서 밤이죠. 저물었으니까 밤에 그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결국 밤새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날이 밝았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이 왔습니다. 빛이 왔을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가 나오네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59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험담하고 다닙니다. 힘도 나보다 센 사람이 숨어서 나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밤새 나를 잡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거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한 상황을 겪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이처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0편 60편으로 가겠습니다. 이 10편 60편은 또 표제어가 다이시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아비 도라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만 2천 명을 죽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이세 정복전쟁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다이세 정복전쟁 중에서 안문과 아람나라들의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한 번 늘 승리한 게 아니라 한 번 힘으로 밀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세 군대가 그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패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세는 굉장히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승리하던 그가 이제 졌다라는 패전 소식을 들으니까 참 그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60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죽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버려서 흩드셨고 분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전쟁 가운데에서 버려서 흩드셨고 분노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진 거예요. 전쟁하는 데에서. 전쟁에서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숨이 유티한 가운데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10절로 가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죽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죽기 위해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 군대가 어떻게 됐겠어요? 패전하는 거죠. 이 아에돈과 아람 연합군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우리를 버려버리셨다. 군대는 나갔는데 하나님은 진군을 안 하신 상황.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60편 1절 다시 마지막에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5절은 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 이제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 여러 도시들을 쭉 6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 숫꽃, 길러암, 문하스,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이거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것 특별히 이 견고한 성. 견고한 성이 있는데 구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까. 이 견고한 성은 평행대구로 보면 애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제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애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쳤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견고한 성 애돔에 누가 나를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죠. 누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11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뜸이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제 이 애돔과의 초기 싸움에서 초기 싸움에서는 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를 저 애돔에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징벌하소서 하나님 사람의 구원은 헛돕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시가 10편 60편의 시입니다. 우리가 어느 일에 처음부터 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많이 나오나요? 처음부터 뭐가 잘 되면요.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스타트가 왠지 잘 안되면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뤄지는 것. 지금 그 상황이 60편의 상황입니다.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일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마누엘 인마누엘 인사하는데 인마누엘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이기고 나는 계속 패전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10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대상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야. 기름 부은 받은 자였습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라고 했던 인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왕이 자기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왕 중의 왕이신 하늘의 왕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이 10편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 왕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통치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 왕은 그 일을 실패하게 되고 그 인간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10편의 마지막 5편이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게 10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과정을 느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인간 왕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달락으로 10편, 42편에 나오는 그 다음 달락으로 가게 되면 61편부터 68편까지 역시 다이세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인간 왕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 왕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61편부터 64편까지 인간 왕이 피난처를 요구합니다.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65편부터 68편까지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통치를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65편이 그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이선 이 10편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왜 약해졌을까요? 실패를 당하는 거죠.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원수들로부터 그를 공격하는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바랄 것은 왕이 누구를 바라겠어요? 왕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왕이 신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이 땅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왕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의 아버지께, 하늘 하나님께, 하늘의 왕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편이 가교 역할로 인간 왕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늘의 왕이 그 도움을 들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왕은 주의 장막에 머물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 왕은 그 인간 왕이 머무는 장막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왕은 성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왕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 왕이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계시는 임자 안에 있는 그곳에 거할 때 복을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두 통치자를 얘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왕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하는 이 땅의 왕, 인간의 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게 쭉 시리즈로 가서 보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편 61편입니다. 표제가 이렇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줄로 되어진 악기죠. 이게 8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자, 이리 어떨 때 이 노래가 적절할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심령이 약해져 있어요. 왜 약해졌을까요?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가 무엇을 바라보냐면 기업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겨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61편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뭐 할 때요? 약해질 때.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자, 그 마음이 약해지는데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시인은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는다 나와 있습니다. 땅 끝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냐면 시적 상징 언어로 봤을 때 땅 끝은 뭡니까? 바닥이죠, 바닥. 깊이로 따지면 저 바닥이고요. 그 거리로 따지면 아주 그냥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상태. 이게 땅 끝입니다. 삶의 극한 상황.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이 완전히 기진맥진한, 탈진해버린 상태에 그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지평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부르짖음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 끝에 있는 사람이 바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는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바위는 성경에서 보통 우리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께로 그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전에 쿠리안 형제님 오셔서 이렇게 하나의 간증을, 말씀을 드리는 하나의 예화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무슨 예화를 해주느냐 하면 그 동구 밖에 울타리에 있는데 조그만한 자라, 어린 자라가 있었대요. 새끼라고 표현한 게 좀 그래요. 하여튼 그 자라가 있었는데 그 자라가 어느 날 봤더니 문에 있는 꼭대기에 딱 올라가 있었대요. 동구 바닥에 기어다니는 자라가 어느 순간 그 담에, 돌담에 있는 문의 기둥에, 문 기둥에 딱 올라가 있었대요. 딱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저게 어떻게 올라갔을까? 어디를 기어서 저기까지 올라갔을까?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지 힘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물어봤더니 주인이 올려준 거예요. 그 자라가. 그 지 힘으로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라가.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거 보면, 이 말씀 보면 그 생각이 나서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얹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기진막진한 상태에서. 하나님 끌어다가 올려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시인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내가 땅끝까지 갔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의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자문 18장에서 여우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가 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0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피한다, 피난처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나는 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업을 찬양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2절에서 기도했던 게 응답이 됩니다. 5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예, 그가 바라본 건 주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주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에너지를, 힘을 받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세대 1장 12절에서는 성도의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그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다윗은 그 초점이 자기가 아닌 하늘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기 그가 누굴 거예요? 그 이건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6절부터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 다윗은 여러 대에 걸쳐서 왕으로 통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6절, 7절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라는 단어는 다윗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하시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절, 4절에서 그는 나보다 높은 바위를 하나님 앞에 요청했고 이제 5에서 8절에서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땅 끝으로 자꾸 내려갈 때 그 날을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이끌어 올리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그 핍박으로 내 마음이 연약 약해질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마음이 약해지는 그 날들이 있습니다. 불을 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듯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0편 62편으로 가서 보시면 굉장히 10편 중에서 많이 알려진 시가 되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이 시에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따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 시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에서 이 노래를 했을까요? 이것을 볼 때 생각보다 이 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그 찬송과 곡조만 보고 가사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써내기까지는 그에게 닥친 현실은 참 만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 시인은 하나님만 바라봤을까요? 왜 하나님만 바라봤을까요? 뭘 보고 실망을 했던 거예요? 뭘 보고 실망했을까요? 예,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편 62편은 사람한테 실망했을 때 읽으시면 좋을 찬송입니다. 사람한테 실망, 누구한테 보통 우리가 실망합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실망해요? 잘 아는 사람한테 실망해요?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실망해요? 내가 기댈 만한 사람한테 실망합니까? 아니면 기댈 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실망합니까? 네, 기댈 만한 사람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남 모르는 사람한테는 화낼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나랑 가장 가깝고 또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실망하는 겁니다. 이 10편의 다윗의 상황이 그 상황이었다고요. 그가 이렇게 표현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 지난번에 홍수 날 때 담이 한번 넘어지는 거 보니까 굉장하대요. 흔들리는 울타리 그 옆에 있을 만합니까? 괜히 그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어떤 일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깔려버려요. 깔려버려요. 그런데 뭔가라도 거기서 한번 도움 좀 얻어보려고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딱 죽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에 대해서 단단히 지금 당한 것 같아요.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 슬프다. 왜 슬퍼요? 뭔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기대를 안 했다면요. 슬플 일이 없어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은 입김이래요. 뒤에는 더 나아가서 입김보다 더 가볍다. 입김보다 입김도 비싸다. 입김도 더 가볍다. 또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속임수다. 속임수 같은 인생이다. 참 속고 속는 게 인생이구나. 믿어봤더니 저 사람을 좀 믿어봤더니 웬걸 속고 속이고 있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 10편에 보면 하나님하고 사람을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10편 62편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반석이고 요새이시고 영광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소망의 근원이시며 능력의 근원이시고 인잠의 근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넘어지는 담이다. 흔들리는 울타이다. 다음에 속과 겉이 다르다. 이렇게 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다. 지금 나한테 해주는 말이 다 진실이 아니다는 얘기죠. 입김보다 가볍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속임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해봤다고요? 사람을 의지해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저런 사람을 의지해봤으니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라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어떤 그냥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면 정말 아름다운 시인데 사람한테 된통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속임 당하고 정말 의지했던 사람한테 아무 도움 받지 못하고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결론 9절. 아 뭐라고요? 9절이 뭐라고 했어요? 아 슬프다. 아 슬프다. 10편, 62편 찬양이 아 슬퍼서 나온 찬양이에요. 그래 그러면서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사람한테 마음을 토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사람한테 마음을 토하면 사절의 꼴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사절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나를 축복해 준대요. 그런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참 못났다. 이런 얘기하면서 대놓고는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아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다 그렇지 않다. 왜? 그가 능력자가 아니다.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다. 그리고 그는 입긴보다 가벼운 거다. 속이려 해서 속이는 게 아니라 속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권능은 10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권능의 반대말이 아까 나왔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입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12절 주여 인자함은 죽게 속했다. 인자함의 반대말은 그럼 뭘까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속임수인 인생? 이것과 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인자함. 이것도 주님한테 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했는지에 따라서 나는 아 슬프도다라고 탄식을 하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게 될지 이것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게 번역 성경을 좀 바꾸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진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진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예, 사람이 높구나니 뭐 있겠습니까? 인생은 다 그렇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면 결론은 구절입니다. 아 슬프다. 알 것 같습니다. 63편으로 가겠습니다. 63편의 표지어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다이시 유대의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왕이 되기 전하고 왕이 된 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왕이 된 이후로 봅니다. 왕이 된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는 언제였냐면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 왕궁을 빼앗기고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너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 가보신 분들은 느낌이 옵니다.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랄 것,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메아리도 들리지 않는 곳 광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은 황폐한 땅 유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63편 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42편을 생각나게 하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하다라는 것을 그때 다른 번호로 헐떡인다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광야에서 3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고백을 어디서 할 만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3절과 4절의 고백이요. 광야예요? 초장이에요? 이 정도면 초장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인자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초장이죠.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대요. 평생 주님을 찬양한대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 광야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것은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렀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광야가. 광야가 그는 뭐가 그렇게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읍졸일 때에 하겠습니다. 뭘 하겠다고 하냐면 5절에 주를 찬송한대요. 주님을 어른상에 찬송했냐면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할 때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읍졸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읍졸일이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이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자기 전에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고요?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초장에서도, 푸른 초장에서도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찬양은 고사하고 뭐 할까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그를 좌우지우지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찬양을 올려드렸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야에서도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렇게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들이다. 비록 내가 광야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나를 찾으려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11절 왕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인간 왕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왕이십니다. 인간 왕이 하늘의 왕을 즐거워하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입을 막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윗은 황폐한 땅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잠자기 전에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므로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므로 그가 광야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5절에서 이렇게 하네요. 5절 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어떻다고요? 만족하대요. 광야에서 이게 말이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광야는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닌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억하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생명보다 낫습니다.